월요일은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개로 더 보채고 싶지만 너의 컴퓨터 일부지가 달콤해 네 남자도 더 추워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배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 올라차 한 칸씩 그대에게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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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딱히 먹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정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에 달려라 시간에 눈나보채고 싶지만 너무 커 이번 주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빙이겠어 온종일 내 맘 만족이 시계 바둘 위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또 가까이 너무 멀린 것 같아 여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빼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은 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봐 줘요 오늘 일은 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.